사람도 볼 수 있다던데 어 그러게요 에헤헤 크리핑 해주셔서 암스 들어왔습니다 9호 확인 9호 확인했습니다 한번 저희 지상 리트 절대 안됩니다 힘 안빠지게 받았어요? 넵 바닥 박혀요 게이지 많으신 분 조심 11시 하나 있어요? 엘베 하트 중 오케이 확인 왼쪽 박으시면 될 것 왼쪽 박으시면 될 것 월우즈 따라가기 월우즈 따라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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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치 고고 고고 확인 먼저 자리 잡아주시면 사이 채울게요 나이스 나좀님 암수하나? 긴모 이거 터질수도 있어요 버그로 아 확인 그건 뭐 죽어야지 뭐 나이스 밀어버리죠? 눈뽕 조심하세요 따끔 따끔 갔습니다 어 딜은 밀렸어요 지간이에요 12, 9 붙어있네요 저 시야 조금 깔긴 깔아야 돼요 지울 생각 가운데는 좀 열어두죠 거울 먼저 안나오고 정산 나올수도 있으니까 체린이 맘수? 시앗은 맨쪽에 깔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 혹시 모르니까 비워두고 뒤로 2번 흰거울 튀어요? 여기 좁은? 사람 위치가 어디죠? 12구입니다. 왼쪽 2개 있어요. 이거 7시로 어떻게든 가야되요? 좀 좁긴 할텐데 갈 수 있을거라고 믿어오심치 않습니다. 오케 스패 한번에 오케 다왔다. 아우 다행이다. 끝까지 피관리 하시고 기절되신 분 좀 있어요 지금. 꽃 하나 조심. 괜찮아요. 12구. 적당히 쓰면 될 것 같아요. 나이스. 다 연결됐어요. 오셔서 마소님 암수 부탁드릴게요. 맞으세요? 까비. 맞았어요? 맞았어요. 꽃 계속 조심하시고. 바닥 귀신. 큰 꽃만 안 만들면 돼요. 적당히 빼주세요. 엘베. 1,3 확인. 변하는거 조심. 아제나 쓸게요. 눈뽕 조심하세요. 개꿀 패턴 딱 붙기. 1,3. 좀 크게 돌려주세요. 먼저 자리 잡고. 궁금하구나. 너의 욕망을 향해야 할 곳으로 향하는지 말이야. 망령님 암수 하나 쓸게요. 찐무는 좀 남았어요. 패턴 조심. 거울같은거. 거의 다 밀었다. 깨비. 끝까지 집중. 하트중. 이거 일부러 맞으셔도 될 듯. 대충 까시면 될 듯. 밀게요. 찐무는 터졌고. 나이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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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카 치지말기. 타겟 조심하기. 오른쪽 레이저. 오른쪽 레이저. 오른쪽 레이저. 왼쪽 레이저. 짜카 생가. 진. 나이스. 무력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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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돼요. 끝까지. 잡기. 변할 수도 있어요. 잠깐. 딜컷 조심. 변했어요. 살리는 것부터. 살리고 격돌 나올거에요. 격돌. 나머지 뒤로 워러드님 격돌. 서폼님 약간 앞에 막아주시고. 어. 나조님 살려야겠다. 바드님. 나이스. 멜루타 생각. 오케이. 카운터도 생각. 잡기. 오케이. 이거. 살려주는 거. 변한 거 확인. 피관리 하시고. 어. 이거 타겟 왼쪽 오른쪽. 타겟 왼쪽. 줄 오른쪽. 타겟 왼쪽. 줄 오른쪽. 다 오른쪽 뒤로. 줄 뒤로. 나머지 앞으로. 피관리 포션 드세요. 망령님. 잡기 한 번 더. 이거만 살리면 돼. 이거 살리고 무력하면 돼. 워러드 무력해. 나머지 살리고. 보냈어요? 확인. 됐어. 무력 보낼 수 있어. 오케이. 어. 타겟 너무 좋았다. 우리. 아. 망령님 죽을까봐. 컷신 보고 갈게요. 조마조마했네. 창수님 죽을까봐. 타겟만 사고 안나면. 타겟 왼쪽. 네. 타겟 왼쪽. 줄 오른쪽이 공방궁룰이에요.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해야 안 죽더라고. 이거 공방가면 다 죽을걸요? 정하지도 않고 가잖아. 나오면 뭐 다 죽는거지 뭐. 근데 저 그 에포 꺼져가지고 이거 스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스택이 많아. 아 에포. 잠깐만. 눈 뜨면 가죠. 눈 뜨면 가면 될거야. 에포 안 꺼질거지. 저도 에포 2네 생각해보니까. 에포 1이 있어. 예 눈 무서우면 뜨면 갈게요. 에포 3이랑. 그리고 조우함수는. 나종님 가시죠. 스킵. 고. 세 번. 터지긴 터져요. 가운데 터져요. 늦게 터져요. 늦게. 거울 잡기 조심. 아무도 안 잡힘. 이거 연꽃 두번. 후 돌진. 뒤로 두번. 두 줄남음. 일격. 일격. 갔어요. 일격. 감수. 체리님. 감수. 아들. 죽었어. 밑에 밑에. 10개. 70줄. 나이스. 마소니. 맘수. 거울 잡기 피하기는 것부터. 아무도 안 잡혔고. 카운터. 나이스. 집중. 프리빌. 연꽃조심. 딜타임. 여섯줄 뒤에 이겨. 갔다. 오케이 소서 확인. 호크님 아니에요. 암수 호크님. 내가 던졌어. 아드 드시고. 좋아요. 긍정적인. 좋습니다. 자. 뱀 20줄. 이거는 좋다. 딜 너무 좋다. 워킹생각. 워킹 바로 나왔네요. 살아서 봐요. 천천히. 하나. 마지막에 들어가야 돼요. 둘. 라스트. 게인똥. 망령님 암수. 빡딜. 아드 마지막 한개. 바락대 쓸게요. 네. 지금 말고. 바락대 빨돈. 제가 콜 드릴게요. 딜 부족하면. 마지막 에펫대 쓸 거예요. 밑에. 오케이. 호크님 부탁드릴게요. 네. 호크 잡을게요. 암수 없이 빌게요. 열 줄. 일곱 줄. 네 줄. 오케이. 세 번. 안 맞으면 게이드. 아직 아무도 안 맞음. 백 안전. 저 암수 세 개 있어요. 쭈현익님 암수. 협카 준비 협카. 누가 암수요? 쭈현익님 암수. 엘베. 오케이. 헤드 비워주기. 오케이. 나이스. 헤드 안전. 두 번 터져요. 뒤에. 한 번. 두 번. 프리딜. 오케이. 야바이 밀었어. 죽지만 말아요. 연꽃 조심. 야바이 갔어요. 4대만 딜. 이거 야바이 갈 때 끝까지 딜 돼요. 끝까지 딜 돼. 아직도 돼. 아직도 돼. 아직도 돼. 아직도 돼. 오케이. 출발. 오. 이. 옥. 이. 무력구 쭈연잉님 암수 백정산만 잘 넘겨요 저희 워킹 따라서 봅시다 화이팅 차분하게 딜 남아 돌아요 한 번 두 번 다음 거 마지막 세 번 개인통 개인통 끝까지 백정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고비 1회니요 백정산 워킹 백정산 백정산 나좀님 암수 개꿀패턴 단정상까지 에페 아낄거에요 카운터 봐줘요 나이스 끝까지 집중 거의 다 밀었어 에서 아껴 갈게요 메소사 봤을거야 끝까지 피하는거 생각 스페 아끼고 오케이 나이스 체리님 암수 3번 변하는거 조심 두번 처음에 호크가 잡힐거에요 일단 조우 딜 암수 있는 사람 이모티콘 한번만 암수 솟아 바드도 하나 있어요 바드 조우 암수 아 들어가있어요 들어가있어요 확인 협가인가 아 이거 돌돌이 그냥 피하기 호크 누워있어요 확인 아직 아니야 요거 다음 잡기생각 잡기생각 호크님 호크 누워있다 아무나 잡아줘 아 잡혔네요 괜찮괜찮 봐주세요 195 확인 195 확인 짭카 조심 짭카 생각 짭 5 제가 암수 아드 눈뽕 맞았어요 이거 이따 터져 한 번 더 늦게 터져 가운데 비어요 왼쪽 살려줄게 터진 곳 안전 터진 곳 안전 터진 곳 안전 다음 거 잡히는 거 잡히는 거 아무나 잡혀주세요 아무도 없다 아이고 대기 대기 있지 흩어져요 짭카 잘 봐요 짭카 치면 안 돼요 짭 괜찮아 포션 먹고 잭카 JTD 페어 페어 워킹 워킹 세 번이야 세번 한 번 두 번 세 번 확인 저기 살리는 거부터 아직 못살려요 그리고 암수 있는 사람 바로 던져줘요 이거 킴이 끝나면 저 저 저 살렸어 깜금 터지는 거 터지는거 터져요 이거 다음 잡기 나와 6시 6시 잡혀줘 내가 잡힐게 내가 잡혔어 봐줄게요 포션 포션 3, 12, 5 짜카 조심 3, 12, 5 나 풀어줄 사람 나 깨워줘야지 암수 암훈아 GG 나이스 야 마지막에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나 너무 잘하셨다 용맹이 잘 들어왔어 아주 아 좋았다 우리 같이 깼다 손잡고 손잡고 같이 깼다 의미가 깊습니다 나고자 없이 근데 이거는 이거 밑줄이 의미가 없어 격돌 잡아주신 분들은 그거 기믹을 해주신거라 같이 깬거지 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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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